예전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세팅 뒤에 적용한 현민영 선수의 차량입니다 CD블럭을 한칸씩 안쪽으로 넣고 1mm 휠허브를 와샤를 대가지고 넓힌 세팅입니다 선수 본인도 굉장히 만족이 하고 있구요 예전 현민영 선수의 주행에 비하면 아주 안정이 많이 된 상태구요 유재환 선수하고 지금 배드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뭔가 클리어가 다 되는 느낌이네요 예전 현민영 선수 예전 현민영 선수 예전 현민영 선수